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리클레르 화보차량 현장에 와있는데요 자 여기 상황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걷기 시작하니까 기자님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와있길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다 인사드리고요 자 여기 이제 작가님들 아 이제 사진작가님들 여기 다 이제 와계시고요 나중에 현장에 묵군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다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너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너 날 데려가는지 그 수업인지 알 수 없지 말지 알 수 없지 말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가을 향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뭐 느낌이 들고요 뭔가 차분한 촬영은 오랜만인 것 같아서 제 성격이랑 살짝 맞는 것 같아서 또 굉장히 편하고 뭔가 마리클레르 이렇게 하는데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아 아 아 이제 나우 월파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